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아빠가 되는 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는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지금 초조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만 센터 보이죠? 저는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궁금한가? 설레임으로 지금 이렇게 힘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와이프가 쏟아진다는 눈물이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맙고 고생 많았다. 오빠가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아빠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벅차고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